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프레지던트 여러분 잡지에 난 내용을 보고 한국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남긴 의견이 너무나 또 주옥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세션 더 하고 다 넓지 않습니까 다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프레지던트 잡지에 실렸던 내용을 읽고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 나이 곧 70입니다. 주위 동년배 지인들한테 뭘 하냐고 물어보면 골프한다 예행간다 등을 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TV나 본다 이런 대답이 태반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야기는 우리가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같으면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말씀시켰다시피 글을 써보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아주 젊은 날 공병호의 자기경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오래 했습니다. 한 십몇 년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자기개발서 1시대 작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그야말로 참 오래된 책이죠. 노년도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좀 시점만 다루지 하루하루의 생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크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가장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펜을 들고 기록을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죠. 버킷리스트 본인이 생활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도 정리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뭘 하지 내가. 오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오늘 뭘 누굴 만나고 뭘 읽고 하는 것도. 유튜브 방송은 뭘 보고. 레지나님 말씀처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치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치대지 말라 우리가 특별히 이런 유념해야 될 부분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좀 발달됐기 때문에 치대는 것이 좀 덜하죠. 그러나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그렇게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부모 집에 들어와서 사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치대지 않아야겠다.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수호신님이 제가 딸과 함께 자기 경영 주말 과정을 이수했던 수료생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년도 적어보는 거거든요. 뭘 할지. 얼마나 생산적인 일이 많습니까 골프도 돈이 들어야 되고 여행도 곤이 들어야 되는데 여행도 맨날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프도 맨날 칠 수가 없고 나머지 생각하면 뭘 할 거냐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호향님은 일단 퇴직하면 한 달쯤은 지낼 만합니다.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퇴직 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확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가족관계 등을 보다 더 신중히 해야 됩니다. 80을 전후에 쓰는 건강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을 달리할 땐 선후배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을 달리하기에 2, 3년 전에 누가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호향님 말씀처럼 이런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년의 큰 실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금전관계 실수하거나 가족관계 실수하거나 이런 것이 광미자님 말씀 오늘 명언을 참 말씀을 많이 하시네 징징대지 말라 떼쓰지 말라 치대지 말라 그거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자식에게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삶의 지표죠. 그다음에 이제 이 strz님은 은퇴 이전에 돈을 좀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와 자식도 대접을 해 줍니다. 안 모아놓으면 돈은 계속 버려야겠습니다. 돈이란 것이 자유니까 그렇죠 투자업계에 오래 있었던 한 친구는 돈이 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돈을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돈은 자유니까 돈이 자유지 않습니까 사찰린 말씀처럼 노년이 될수록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회복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간섭 안 해야 되죠 쓸데없는데 그렇다 입을 다물고 살 필요는 없고 말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쓸데없는데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저것이 니나 조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돌아가신 다음 남은 가족들은 행복했다는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기는 시간보다도 아버지의 남겨진 기억이 더 행복에 충만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누군가의 어머니이거나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거나 누군가의 할머니면 생애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살아낸 기억을 자손들한테 남겨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모두 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죠. 신의 영역이란 것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80대의 여행 독서라니 정말 건강한 신이어들입니다. 지금은 아끼고 덜 쓴다 이건 옛날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생각하면 참 정신이 그냥 떠납니다. 나머지는 참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많으니까 아마 상속세 부담이 될 정도로 고민이 많으신가 안 돼요. 상속세를 찾아보니까 참 우리가 상속세 부담이 좀 큽니다. 일본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 상속세도가 세율이 아마 평균 세율과 최고 세율 같습니다만 최고 세율인지 모르겠네요. 55%네 일본이. 이 앞이 아마 최고 세율이고 밑이 최저 세율 같았네요. 그리스 네덜란드 일본이 대한민국이 핀란드와 함께 최저 세율이 19%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프랑스와 덴마크가 최저 15% 그다음에 최고 45%입니다.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굉장히 상속세가 높은 편에 들어 있는 거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상속세가 관대합니다. 미국은 정려와 상속을 할 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항도가 2021년을 기준으로 인당 1170만 불입니다. 그게 평생 동안 자식 한 명한테 줄 수 있는 것이 1170만 불 하나로 135억 정도를 상속하거나 정려하게 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135억까지 여러분들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아마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떠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50%까지 내고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는 45%보다 높네요. 어쨌든 오늘 이 저 말씀이 상속세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상속세를 한 번 잠시 살펴봤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고 여기 dj황님도 이야기를 참 멋있게 합니다. 적당량의 소득과 규칙적인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놓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의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시간에 상당 부분이 투입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으게 되면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을 좀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소일거리라기보다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블랙 제규어님은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영어 표현을 쓰면 생활의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가운데 일정한 좀 큰 몫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안타깝네님은 집사람한테 매여 살지 않으려면 각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요리를 배워야 됩니다. 요리 오늘 배우라는 분이 많으시네요. 못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이 늦거다기님은 좀 더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할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